전설의 게임 리뷰어를 찾아놨지 3개월 오늘도 리뷰어 섭외를 위해 한 공간을 찾았다 과연 이곳에서 이번 프로그램의 출연자를 찾을 수 있을까? 카드 배틀을 하러 왔나? 예? 아니요, 게임 리뷰하는 사람 찾으러 왔는데요 흠, 터레스틴 그럼 실력 한번 볼까? 드로! 엘더 스크롤 5, 스카이림 스완 2011년 고티 수상작인 이 공격을 막을 수 있을까? 부스로다! 부스로다! 택갈루! 택갈루! 비겁하게 뉴비를 상대로 싸움을 거는 건 여전하군 초록색 옷과 시커스톤 긴 머리 그리고 마스터소드 당신은 제일다? 링크 병신아 이제 제가 리뷰 상대가 되어드리죠 나의 턴! 드로우! 에루엘, 도타, 히오스의 어머니 저에게 힘을 주세요! 워크래프트 3 소환! 워크래프트 3의 유저평가는 9.2 과연 이 공격을 막을 수 있을까? 흠, 방심하셨군 암정카드 발동, 암정카드 업그레이드 아니? 이 카드는 상대방이 소환한 카드를 최신 버전으로 만들어주자 이게 뭐야? 왕위를 계승하는 죽입니다 아버지 아, 안돼! 안돼! 가, 진, 가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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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링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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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리뷰를 계속 해야지? 비겁하게 뉴비를 상대로 싸움을 거는 건 여전하군! 제가 리뷰 상대가 되어드리죠 좋아, 상대해주지 좌절감이 사나이를 키우는 것이다 패에서 삼국지 조조단을 소환! 그리고 이걸로 끝이다 대상의 모든 깸덕들아 나에게 리뷰할 게임으로 DROVE! DROVE! K DR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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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ROVE